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양의 한국식 육회라고 그러죠 비프 탈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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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기도 하는데 탈타르 라기도 합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종류의 하나인데 햄버거 스테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육회와 유사한 음식이 서양에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비프 탈타르 입니다 교수님이 유학시절에 제가 유학시절에 프랑스에 가서 깜짝 놀란게 우리나라 육회하고 똑같이 생긴 메뉴가 있더라구요 탈타르 탈타르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육회에도 계란 노른자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탈타르 스테이크라 그래가지고 이런 메뉴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음식 문화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마늘을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요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프 탈타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순대와 똑같은 돼지고기로 만든 내장으로 만든 순대 거기서는 부당 누아라고 하는데 순대하고 똑같은 부당이라는 요리도 있습니다 석화하고도 먹는 방법도 우리나라하고 똑같구요 또 얼떨 생각나는 게 홍합, 홍합탕, 홍합탕도 우리나라 홍합탕하고 맛이 굉장히 똑같은 메뉴입니다 이 비프 탈타르는 이 요리의 유래는 과거 몽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카는 타고난 기동력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1240년 유럽의 북동쪽으로 거의 정복하였습니다 세계에서 나폴레옹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넓은 땅을 지배했던, 점령했던 사람이 바로 징기스탄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차가 없은 기동력이 없는 말로만 점령했던 나라가 이렇게 크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몽골의 기마족들은 말고기나 쇠고기를 다져서 돼지 오줌보에 담아서 허리에 차고 다니며 말에서 내리지 않고 생고기를 먹으며 수일 동안이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마병이 말 한 마리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다섯 마리를 동시에 끌고 다니면서 갈아타면서 말이 지치니까 갈아타면서 하고 말 위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말의 흔들림으로 엉덩이에 다져진 말고기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되었고 여기에 약간의 채소를 넣어 날곳으로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생고기를 먹는 것이 요리가 없었고요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에서의 몽고 군들이 접근이 엄청난 공포였겠죠 멀리서부터 들리는 몽고의 기마족들의 말발급 소리가 바그닥 바그닥 소리가 나니까 이게 탈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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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고족 몽고 군들이 먹는 생고기를 이 말소리 말발급 소리와 비슷한 흉내를 해서 탈타르라고 붙여졌습니다 당시에 무시무시했던 몽고의 군사력을 캡처해 왔습니다 몽고군의 말발급 소리는 유럽 전체에 공포가 되었고 병사들이 먹었던 생고기가 자연스럽게 전 유럽에 전파되어 진화한 것이 바로 지금의 비프 탈타르입니다 이 캡처한 요리는 지금 몽고의 호텔에서 제공하는 탈타르 요리인데요 우리나라 육회와 너무도 유사합니다 다진 소고기나 말고기를 가운데다 놓고요 거기에 중간에 계란 노른자를 놓고 취향에 맞게 마늘, 마늘이라든지 양파, 찹, 마스타드 각종 향신료를 싸서 먹는 요리로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식빵을 담아서 먹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몽고와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36년간 지배를 하면서 전파한 것이 탈타르 요리이기도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중간에 몽고가 전해준 소주 몽고 안동 소주부터 비롯해서 결혼할 때 찍는 쪽두리, 연지꽃지, 몽고 간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한 가지 설은 아시아 유목 민족인 탈타르족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탈타르족은 중세 시대부터 날고기를 갈아서 소금, 후추 등으로 생고기를 버무려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민족의 이름에서 비롯됐다는 설인데 모든 요리의 유래는 설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러시아 크림반도의 탈타르족의 모습인데요 캡처했던 모습인데 이들이 중세 시대부터 먹었던 요리가 탈타르이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의 이름을 따서 탈타르족이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 탈타르스테이크는 동유럽, 중앙유럽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서쪽으로 퍼져나게 됩니다 결국 유럽의 끝,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에 정착해서 생고기를 점차 굽는 방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사진인데요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가장 큰 도시, 항구도시가 함부르크인데 이 함부르크에 정착되어 있는 배, 선적되어 있는 배에서 음식을 다져먹는 식을 만들어서 스테이크식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햄버거 스테이크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함부르크 항구에는 200년 전만 해도 전기가 없었으니까 냉장고가 없었겠죠 냉장시설이 없는 배 안에서 상하기 쉬운 고기를 양파와 각종 향신료를 다져 넣어서 구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햄버거 스테이크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갈 때 함부르크 항구에서 떠났으니 그때 먹었던 햄버거 요리가 너무 향수에 젖어서 미국에 정착한 미국 외지인들이 햄버거 요리를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구운 탈타르 스테이크가 미국으로 건너간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서 함부르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르크 항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함부르크가 햄버거를 미국 음식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1904년 세계박물관에서 왔던 당시의 포스터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짧게나마 스테이크 탈타르하고 햄버거 스테이크의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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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